다 같이 우리 파이팅 한 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오늘의 심포지움은 이 첫 첫 콘텐츠의 현상에서 예상자 사회의 이 두 중요한 중요한 하나의 연구에 대한 공유의 연구에 대한 연구에 대해 한 번의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네 신경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심포지움은 새로운 연구에 대해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I research and actively support the creation of global ecosystem for AI research collabor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